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의 차기 주지후보로 법보스님이 확정됐습니다. 직지사는 경례 설법전에서 산중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법보스님을 차기 주지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이번 산중총회는 전 주지 웅산스님이 지난해 12월 1신상의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보궐선거 성격으로 치러졌습니다. 오는 23일 조계종 총무원장의 임명 절차를 거치면 법보스님은 4년간의 직지사 주지 임기를 시작합니다. 법보스님은 노권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서울 삼성암과 학도암 주지, 중앙종의 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